부인이 말하길 서방님께서는 요즘 웬일로 저의 우물가에 얼씬도 안 하시는지요? 남편이 말하길 임자 우물이 너무 넓고 깊어 그러소이다. 부인이 말하길 어머 그게 어찌 소첩 우물 탓인가요? 서방님 두레박끈이 짧은 탓이지요. 남편이 말하길 우물이 깊기만 한 게 아니라 물도 메말라 떠이다. 부인이 말하길 그거야 서방님 두레박질이 시원찮아 그렇지요. 남편이 말하길 그 뭔 섭섭한 소리요? 이웃쌤에선 물만 펑펑 솟떠이다. 내 두레박질에. 부인이 말하길 그렇담 서방님께서는 옆집쌤을 이용하셨단 말인가요? 남편이 말하길 어쩔 수 없잖소? 임자 샘물이 메마르니 한 번 이웃쌤을 이용했소이다. 부인이 말하길 그런데 서방님 참으로 이상한 일이 옵니다. 이웃 두레박은 이 샘물이 달고 시원타고 벌써 몇 달째 애용 중이니 말입니다. 남편이 말하길 그 무슨 괴상망측한 소리요? 남편이 말하길 후 감사합니다.